인수공통 전염병 귀갓종긋 환경책 이번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데이비드 쿼먼의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입니다. 코로나19는 야생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동물관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전체 감염병의 60%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며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가 모두 야생동물에서 유래했습니다. 저자는 2012년 이미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을 경고했습니다. 책의 11쪽에서 옴기니 강병철 님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쿼먼의 대답은 이렇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데이비드 쿼먼의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1부 창백한 말의 6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94년 핸드라 바이러스 사건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북소리에 불과했다. 지난 50년간 그 북소리는 점점 크고 점점 빠르게 한지도 쉬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다.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전성시대는 언제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한 가지 사건을 집어낸다면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만 1959년에서 1963년 사이에 볼리비아의 시골 지역에서 유행했던 마추포열 바이러스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병이 처음부터 마추포열이라고 불린 것은 아니었다. 사실 처음에는 바이러스인지도 불분명했다. 마추포는 볼리비아 북동부 저지대를 흐르는 작은 강일입니다. 첫 번째 중례는 한 시골 농부에서 꽤 심각하지만 생명의 지장이 없는 열병으로 나타났기에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1959년 우기 중에 생긴 일이었다. 하지만 이후 3년간 같은 지역에서 양상은 비슷하지만 훨씬 심한 열병이 계속 나타났다. 환자들은 열이 나면서 오안이 심하고 구토가 동반되며 온몸이 아프고 코와 잇몸에 출혈이 생겼다. 현지인들은 이 병을 엘티푸 네그로라고 불렀는데 1961년 말까지 245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사망률은 40%를 기록했다. 사망행렬은 바이러스가 분리되고 보유 숙주가 밝혀지고 전염 경로가 완전히 파악되어 예방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쥐를 박멸하려는 노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국과 볼리비아 합작 연구팀이 현장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는데 팀원 중에는 칼 존슨이라는 젊고 열정적인 과학자가 있었다. 그는 신랄할 정도로 자기 의견을 밝히는데 거침이 없었고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된 나머지 스스로 맞추포열에 걸려 거의 죽을 뻔도 했다. 애틀랜타의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장비를 갖춘 연구팀을 파견하기 전이었으므로 존슨과 동료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방법과 도구를 찾아 만들어 가며 상황에 대처했다. 파나마에 있는 한 병원에서 열병을 이겨낸 후 칼 존슨은 신종 병원체들이 등장하는 기나긴 대야소설 속에서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배역을 맡게 된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이 대야소설 속에서 중요한 순간과 큰 걱정거리로 기록되었던 질병 목록은 맞추포열에서 그치지 않는다. 마르부르크병 라사열 에볼라 에이지바이러스 에이지바이러스2 신놈브레바이러스 핸드락 조류독감 니파 웨스트나일 사스 그리고 2009년에 무시무시한 공포를 일으켰다 용두삼위로 끝난 돼지 독감 등이 있다. 빅레일의 불쌍한 암말보다도 훨씬 파란만장하고 극적인 연속극이었던 셈이다. 이런 목록을 끔찍하지만 무관한 사건들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마다 불가사의한 원인으로 우리 종 즉 호모사피엔스에게 일어난 독립적인 불운이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마추포열과 에이지와 사스와 기타 병원체들은 비유적인 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불가항력이라 할 것이다. 지진이나 화산폭발이나 운석이 충돌하는 것처럼 수습할 수 있을 뿐 피할 수는 없는 가슴 아픈 사건이다. 수동적이며 거의 금욕적인 관점이다. 틀린 관점이기도 하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런 질병들이 번갈아 계속 찾아오는 현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각각의 질병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들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 질병들은 우리가 사는 행성에서 진행 중인 두 가지 위험이 한 점에서 만난 결과 생겨났다. 첫 번째 위험은 생태학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의학적인 것이다. 두 가지 위험이 서로 만나는 순간 전혀 예기치 못했던 것들이 원인이 되어 과학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깊은 걱정과 불길한 예감으로 존재했던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신종 질병이 출현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도대체 이 질병들은 어떻게 동물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뛰어넘었으며 왜 최근 들어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일까? 문제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 이렇다. 인간이 초래한 생태적 압력과 혼란 때문에 동물의 병원체가 인간과 접촉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많아졌으며 동시에 인간의 기술과 행동 때문에 병원체가 유례없이 넓고 빠르게 퍼진다.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한다. 첫째 인류의 활동이 대재앙을 초래할 만큼 빠른 속도로 자연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누구나 이 문제를 대강은 안다. 벌목 도로 건설 화잔농법 야생동물 사냥과 섭식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한 숲의 개간 광물 채취 도시 확장 교외 개발 화학적 오염 바다의 부영향화 해양식량 자원의 남획 기후변화 모든 경향을 부채질하는 물품의 과잉 생산과 국제 교역 자연을 훼손하는 모든 문명화 계획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는 생태계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 물론 인간의 생태계 파괴 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인류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간단한 도구들을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70억 명에 달하는 인간이 현대적 기술을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 효과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유일하게 위기에 처한 생태계는 아니지만 열대우림 지역은 가장 풍요롭고 섬세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 속에 사는 수백만 종의 생물은 대부분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특성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둘째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생 생물 및 기타 미생물을 포함하여 수백만 종의 병원체가 있는데 많은 수가 다른 동물의 몸에 기생한다. 바이러스 학자들은 바이러스 생태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속에 포함되는 미생물이 얼마나 많던지 다른 동물계를 갖다 대면 초라해 보일 정도다. 예를 들어 중앙아프리카의 숲 속에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각자 세균이나 곰팡이나 원생 생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에 기생하면서 증식과 지리적 분포를 규정하는 생태학적 관계를 맺고 있다. 에볼라, 마르부르크병, 라사열, 원숭이 두창, 에이즈 바이러스 등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엄청나며 이들이 기생하는 숙주조차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것이다.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의 살아있는 세포 속에서만 증식한다. 보통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 중에 기생하는데 이때 양자 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오랜 세월에 걸쳐 확립된 것으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생관계인 경우가 많다. 상호의존적이며 우호적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함께 살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어쩌다 숙주인 원숭이나 새가 죽는 경우도 있지만 사체는 숲에 의해 인의 말끔히 흡수되어 버린다. 인간의 눈에 띄는 경우는 거의 없다. 셋째 그러나 이제 자연 생태계가 너무나 많이 파괴되어 이런 미생물이 점점 많이 점점 널리 퍼지고 있다. 나무들이 나무들이 벌목되고 토종 동물들이 도살될 때마다 마치 건물을 철거할 때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그들의 몸에 깃들어 살던 미생물들이 주변으로 확산된다. 밀려나고 쫓겨나 서색지를 빼앗긴 기생적 미생물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 새로운 숙주 또는 새로운 종류의 숙주를 찾든지 멸종하는 것이다. 이들이 특별히 우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너무 주제넘게 침범하는 것이다. 질병의 역사를 연구하는 윌리엄 맥릴은 이렇게 말한다. 굶주린 바이러스 또는 심지어 세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더라도 수십억 인체는 기가 막힌 서식지입니다. 인구는 최근까지도 불과했지요. 약 25에서 27년 사이에 인류는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인체에 침입하여 적응할 수만 있다면 기가 막힌 표적이죠. 바이러스 특히 개념이 DNA가 아니라 RNA로 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쉽게 일어나 매우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이런 모든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새로운 감염과 소규모의 극적인 유행은 물론 신종 전염병과 전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이어진다. 가장 유명하고 섬뜩하며 파국적인 예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HIV-1 M군으로 알려진 바이러스 균주에 유행일 것이다.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는 12가지 균주가 있는데 그 중 전세계적인 에이즈 유행의 주범은 M군 바이러스다. 30년 전 이 병이 처음 알려진 후 이미 2,900만명이 사망했고 현재 감염된 사람은 3,300만명에 이른다. 그 엄청난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외딴 숲 속에서 침팬치의 몸 속에 무해한 감염처럼 잠복해 있던 HIV-1 그 엄청난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외딴 숲 속에서 침팬치의 몸 속에 무해한 감염처럼 잠복해 있던 HIV-1 M군이 인간 역사 속으로 뛰어든 배경에 다양한 상황에 운명적 결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 에이즈는 1981년 미국의 동성애자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1960년대 초반 아프리카의 몇몇 대도시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보다 반세기 전에 카멜은 난동부의 정글 속에 흐르는 생화강 상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에이즈의 역사에 대해 훨씬 생생하고 결정적인 통찰을 불러일으킨 놀랄만한 발견들을 풍문으로라도 들어본 사람은 더욱 적다. 이런 발견들 이런 발견들에 대해서는 책의 뒷부분에 기록했다. 지금은 우선 인수공통 감염이라는 개념이 에이즈라는 우연한 사건만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진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개념을 이용하면 훨씬 많은 것들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전 세계적 유행과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질병들을 설명하고 대비할 수 있다. 미래에 어떤 질병이 유행할 것인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공중보건 담당자들과 과학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시대에 다른 생물종으로부터 유래한 듣도 보도 못했던 미생물이 전 세계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비단 에이즈뿐일 거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의무라지만 세계적인 석학 중에도 다음번 대유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이러스일까? 열대우림에서 시작될까? 아니면 중국 남부의 한 시장? 3천만 내지 4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을까? 에이즈와 다음번 대유행의 가장 큰 차이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의한 죽음이 천천히 다가온다는 점일지도 모른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은 대부분 매우 빨리 진행한다. 나는 새로운 출현 또는 신종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어쩌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지 모른다.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용어가 일상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확실하다. 심지어 이 주제만 다루는 학술 저널이 따로 있을 정도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월 발간하는 신종 전염병이다. 하지만 우선 새로운 출현이란 말부터 정확하게 정의해보자. 과학 문헌을 뒤져보면 몇 가지 정의를 찾을 수 있다. 나는 단순한 정의가 좋다. 즉 신종 전염병이란 새로운 숙주집단이 처음 노출된 후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감염병 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물론 감염 증가 그리고 새로운 숙주다. 그렇다면 재유행 질병이란 장기간에 걸친 역학적 변화에 따라 기존 숙주집단에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핵은 재유행 질병으로 특히 아프리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결핵균이 새로운 기회를 맞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회란 에이즈에 감염되어 면역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환자들이다. 황혈 역시 감염된 원숭이와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이집트 순모기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환경이 다시 조성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재유행한다. 야생 원숭이를 보유 숙주로 모기가 옮기는 또 다른 질병인 댕기열은 2차 대전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재유행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도시화의 진행, 여행객의 증가, 부적절한 하수관리, 비효율적인 모기방제, 기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다. 새로운 새로운 병원체의 출현과 종간 전파는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연결되어 있다. 종간 전파란 질병 생태학에서 어떤 생물종을 숙주로 삼았던 병원체가 다른 생물종으로 전파되는 순간을 지칭하는 용어다. 종간 전파는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다. 1994년 9월 핸드라는 박쥐로부터 연속극이라는 안말로 다시 말들로부터 빅 레일에게로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 전파되었다. 새로운 병원체에 출현은 하나의 과정 또는 경향이다. 에이즈는 20세기 후반에 새로 출현한 바이러스다. 런던 동물학회의 케이트 존스 팀이 수행한 2008년 유명 저널 네이처에 발표되었다. 이들은 1940년에서 2004년에 발생한 300건 이상의 신종 전염병 사건들을 조사했다. 뚜렷이 드러나는 양상은 물론 유행 경향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이 사건들은 에딘버러 대학과 독립적으로 수집했지만 인수공통 감염 비율은 60.3% 로 거의 동일했다. 더욱이 신종 인수공통 감염병의 71.8%는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가축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레이시아의 니파와 중국 남부에서 발생한 사스를 예로 들었다. 더욱 더욱 주목할 가축에 의한 질병 인수공통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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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공 인수공통 감염 인수공통 감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병원체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합리적 결론이다. 야생동물들을 눈여겨보자. 이들을 포위하고 구석으로 몰고 몰살 시키고 잡아먹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연구의 결론은 확실히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모니터링과 예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매우 절박하며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가라는 불편한 진실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의 예를 들어보자. 처음 발병했던 안마일 연속극은 왜 그 박목장에서 쓰러졌을까? 그늘을 찾아 무화과나무 아래로 갔다가 바이러스가 섞인 박쥐에 오숨이 묻은 풀을 뜯어먹었을까? 감염은 어떻게 연속극으로부터 빅레일의 마국간에 있는 다른 말들에게 옮겨갔을까? 헌신적으로 일한 수의사 피터 레이드는 왜 감염되지 않았을까? 마크 프레스턴은 감염되었는데 마가렛 프레스턴은 왜 감염되지 않았을까? 핸드라와 맥케이 지역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유행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을까? 수개월에서 수년간 날려우 박쥐를 에디중지 돌본 박쥐돌보미들은 왜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을까? 핸드라에 핸드라에 관한 국지적 수습깃기들은 케이트 존스 연구팀, 에딘버러 대학 연구팀, 휴필드를 비롯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대한 질문을 축소한 것에 불과하다. 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질병들이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날까? 왜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점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병들은 과거보다 더 자주 나타나는가? 우리는 어쩌다 이런 병들을 끌어낸 것일까? 또 다른 무시무시한 전 세계적 유행병을 겪기 전에 이런 경향을 바꾸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모든 감염된 동물 중에게 무서운 해악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동물이 없다면 인수공통 감염병도 없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건대 동물이 없다면 지구는 더 이상 살아있는 별이 아니다. 이런 역학은 복잡하고 가능성은 무한하며 과학자들은 꾸준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장 큰 질문에 대해 빠른 답변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어떤 무서운 병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동물로부터 퍼져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까? 네, 다행히 사운드 네. 또 한 고춧가루